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프로가 있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 잠깐 하고 있었어요. 정프로하고 저하고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저도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꼭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4회를 진행할 건데 제가 제목을요. 스펙을 봐야 된다 해서 약간 웃긴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스펙은 여기서 페이퍼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스펙은 경력이나 업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일단 스펙도 한번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인지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했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끝난 거부터 시장의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많이 밀렸고요. 어제 딱 봤더니 에벅 같은 경우에 어제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좀 줄면서 진단 테스트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다 하면서 일단은 좀 실제한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을 보였고요. 금융이 좋았고 에너지가 어제 무지하게 셌습니다. 에너지가 한 3%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엑슨버블과 셰브론이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테슬라 소폭 마이너스, 아마존 소폭 마이너스. 구글만 1%대 상승을 좀 보였다는 거.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가 빠졌고요. 헬스케어도 빠졌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니 이미 소비자가 빠졌고 금융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에너지하고 소재, 금융, 산업재는 같이 묶어 다니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가 강했다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가 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93%가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딱 4가지만 좀 보여드릴 건데요. 골드망사스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는 어제, 어제 바로 역사상 최고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역시 역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가는 모습 보였고요. 모건 스탠 역시 사상 최고치, 지혜평원 체스 사상 최고치인데 금융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조금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걱정, 여러 가지 걱정하신다고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융주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함께 묶은 게 ETF가 XLF니까 XLF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금융주를 꼭 가져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제가 역사상 최고치 가져가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스펙 정보도 스펙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어제 얘기했던 IPOE가 이번에 소파이와 같이 합병을 해서 어제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프로님하고 저 같이 볼 때 시가가 좀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런데 의아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출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간에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소파이에 대한 강점은 기업 자체가 아니라 CEO 앤서니 노트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이제 소파이 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확장은 대출하는 회사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 이 앤서니 노트가 12년간 골드막사에서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상당히 전배가 굵은 분입니다. 이 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어떤 그런 업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트위터에 가서 IPO를 성사시키면서 트위터에서 또 CEO로 근무했거든요. 운영 책임자로. 그래서 CEO SNS도 아는 거죠. 이분이 마케팅과 금융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어서 상당히 팔방미니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일단 2018년 CEO에 취임하자마자 주식투자, 암호화폐투자, IPO투자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익이 3분기 연속 플러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분에 대한 다시 한 번 이 CEO에 대한 모습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굉장히 소파이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주까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파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도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올해가 이제 9억 8천만 달러.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년에는 15억 달러 정도 가기 때문에 현대에 급증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비타 역시 올해부터는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2,700만 달러.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배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여느 스펙과 다르게 이 소파에는 충분히 실적이 기반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모습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미 합병을 했으니까 더 이상 스펙은 아니죠. 스펙은 아니죠. 이렇게 소파이로 불리겠죠. 소파이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 IPO 종목들 솔직히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타 기업과 다르게 소파이는 상당히 실적을 겸비한 종목이니까 한 번 조금만 사보시는 것도 어제부터 얘기하지만 좋아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좋은 회사들은 굳이 상장 절차를 밟아서 하지 굳이 왜 스펙이랑 붙을까요? 스펙이 자꾸 불안하고 안 좋은 이유가 상장 제대로 못하는 혹은 애매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노토가 한 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왜 스펙을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는 있겠죠.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이 프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소파이로 불리는 거니까 소파이의 종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이. 소파이. 준비디오가 시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제가 준비디오는 한 번 우리 이 프로님과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0.95 예상했습니다. EPS. 그런데 1.32가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온 거죠. 작년에 0.20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EPS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무조건 19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실적이 정말 이렇게 좋냐고 할 정도까지 좋아졌는데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2019년 사용자가 195만 명 작년도 사용자가 222만 명인데 이런 거죠. 과연 올해도 많이 할까 준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걸 많이 우리 지인들하고 제 옆에 둔다고 얘기해보면 설정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호석 본부장이 왜 방송에 왜 나오냐 밤에. 줌을 틀고 집에서 해라. 강아지가 막 뒤에 뛰어놀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 덥스러간 모습도 보여주고. 저는 또 이렇게 그럼 역시 뭔가 사회자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 있죠. 저하고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님은. 그럼 교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줌을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뭔가 저 교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되죠. 안 되죠. 줌이 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실제 만나는 것보다. 허탕이 실제 만나는 게 좋겠죠. 그냥 편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정말 중요한 관계나 중요한 방송이나 중요한 출연이나 중요한 출연자는 모시는 거고. 나오시는 분이 이 방송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방송이 나오시는 분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거나. 안으면 할 수 있다.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하겠죠. 그런 거예요. 좋은 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NBC라든지 CNN방송은 여전히 아직까지 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회자도 역시 줌으로 하고 있고 게스트도 역시 줌으로 해서. 많이 하다군요. 하지 않습니까. 머니까요 거기는. 멀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의 사회니까. 웬만하면 다 서울에 있고. 웬만한 전문가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어쨌거나 뭔가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교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중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럴 텐데 우리나라도 세종시가 조금 크기만 해도 당연히 원격으로 많이 하겠죠. 그러나 성장세는 작년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주가는 그 성장세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주가의 조정이야 불가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앞으로 정말 많이 이용할까. 학교에 막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출장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출장 안 가도 됐네 이런 거잖아요. 다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관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들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하겠지만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줌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줌에 대한 어쨌거나 사용자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상당히 조금 의물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이런 걸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줌을 쓰고 줌이 갑자기 뜬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원격으로 서로 회의할 일이 많지 않아서 경쟁 제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줌이 그 당시에 넘버 원이거나 가장 우연히도 쉽게 픽업이 돼서 많이 쓰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화질도 좋고 사용감도 좋고 UI도 괜찮은 제품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을 계속 고수할 거냐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 7명이 다 익숙한 게 줌인데 우리 이걸로 바꿔보래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게 또 잘 바뀌는지. 너무 좋은 거 나오면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원격 회의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마치 넷플릭스 같은 그 시장 뜨겁게 경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 푸른 얼굴도 진짜 보고. 실제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얼굴이. 그런 면도 있죠. 실제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골드망사스가 시네마크와 아이맥스에 대해서 매도견을 제시한 게 제가 이걸 적은 게 굉장히 일찍 적었는데 뒤늦게 일단은 CNBC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보고서 봤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022년에 극장의 회복사가 있지만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가격은 좀 안 된다. 아무리 올라도 26% 밑에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럼 amc는 왜 올라가냐 했더니 amc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밈 주식이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밈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amc는 밈 주식이 어떤 그런 상당히 인기를 불러오면서 지금도 시간에 대해서 많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극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골드막사스가 매도를 제시했으니까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판 다가서 있죠. 판단이죠. 판단.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온 기사가 또 이건데 이건 기사가 아예 제가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미국 최대 6강원 업체 JBS인데 이게 지금 MS가 23%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슨푸드보다 더 큰 6강원 업체인데요. 이것도 우리 정푸러님 혹시 닭고기? 뭐였죠? 할인? 네. 그런 거 얘기가 많이 커? 네. 많이 커. 있었으면 많이 커 했을 것 같은데 지난 천연가스였나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6강원 업체를 또 공격했다며 해킹 그래서 일단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지면서 13곳에 있는 처리실의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이 시설이 뭐냐면 소를 도축하는 그런 공장이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전산화되어 있고 기계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사가 안 되고 고기가 지금 도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바람에 소고기가의 급등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재미난 것은 미국이 러시아 소행이라고 조금 전에 기사 봤더니 러시아를 비방하는 가만히 있는 러시아가 또 의문의 일폐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구도 모르는 얘기죠. 그런데 랜섬웨어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돈을 바라면서 다시 해주면 돈을 다 오고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지금 워낙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미국분들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 주가가 급등한다기보다는 타이슨푸드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타이슨푸드 주가가 내려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고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빵 먹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거 안 먹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겠지만 길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게 좀 안 먹는 것도 본때를 보여주자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지만 하여간 고기 안 먹는 거 좋잖아요. 입뿌리는 고기 좋아하십니까? 뭐 잘 사주면 먹죠. 사주면 먹다는 거 누구나 하시는 얘기예요. 평상에서 좋아하시냐고 별로 선호하실 거 안 평균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주면 먹지 제가 일부러 고기를 먹겠다 이러지 않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안 먹으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길어지면 송유관보다는 좀 거칠 수는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체인도 있고 유통업자도 있고 소를 파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소고기 가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이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초콜릿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또 초콜릿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과거에 새벽박락 갈 때는 늘 허시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바를 한 반 개씩 먹고 다녔습니다. 어디요? 어디 가실 때? 새벽 방송 다닐 때. 새벽 방송 다닐 때. 왜냐하면 이제 너무 허기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왠지 좀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뭐 그거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허시를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좀 이따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허시 초콜릿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과자가 되게 짭니다. 그래서 단짠 단짠 가는 거거든요. 짠 거 먹고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초콜릿 먹으면 계속 먹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웃음지도 이렇게 그 옷이. 장호성 포문자님 농담일 때는 이렇게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농담을 해주고 저희 장호성 포문자님 말씀 다 믿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재미있게 풀어 하는 거지 다 보고서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초콜릿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허시가 44% 점유율이. 마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30%는 이제 허시가 1등인데요. 이걸 한번 제가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스는 이런 거예요. M&M, 스니커즈, 여러분들 스키틀즈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허시는 이런 거예요. 허시 초콜릿, 아이스프레커즈. 이거는 이제 먹으면 치안해지는 거. 이거 영화에 선전 나오지 않습니까? 제 취향은 마스 쪽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M&M입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고인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키스세스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갈려주고 있는데 마스는 지금 비상장이에요. 그런데 초콜릿은 허시를 투자할 수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회사인데요. 딱 보시면 알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스니커즈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스의 어떤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주의 초콜릿, 초콜릿 호주의 제품이 호주에 생산되는 줄 아세요. 실제 호주에서 호주 스니커즈가 중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호주 스니커즈입니까? 호주에서 파니까? 그렇죠. 여기다 준 거죠. 생산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한두 개인가요? 한두 개인가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호주 국민들은 자기 국가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호주랑 중국이랑 요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죠. 마치 미국처럼 같이 막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약간 호주가 대만의 표를 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호주 스니커즈가 생산하는 관계자가 내년도에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호주 국민들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나왔던 기사가 그대로 원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쌀 넣는 거에다가 플라스틱 쌀을 넣었나봐요. 가짜 맞는 거죠. 가짜를 섞어서 이렇게 팔았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밥을 하면 이제 쌀 반, 가짜 쌀 반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 뭘로 짜요? 우리가 먹냐 이걸 하면서 지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사이가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사이가 안 좋은데에다가 여기다 혹시 뭘 하냐. 뭘 넣으면 이상하게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자국 내에서 지금 초콜릿 먹지 말아야겠다. 워낙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다른 거 먹겠죠. 초콜릿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스니커즈 본사에서 원래 미국 회사입니다. 빨리 좀 해서 아예 중국을 폐쇄하고 이쪽에서 만들자고 있는데. 생산 공장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재미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스니커즈가 상장되어 있냐고 하시는데. 네. 안타깝지만 스니커즈는 상당히 안 되어 있고요. 대신 허시로 초콜릿 기업을 보시면 어떨까. 초콜릿 기업 허시 하나 나와있거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번 다른 방송국에서 허시로 극찬했거든요. 극찬. 제가 또 개인 좋아하기도 하고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기업에서. 좋은 제품입니까 아니면 좋은 회사입니까 아니면 좋은 주식입니까. 그거는 정말 명확하죠. 주주한테 이익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닐까. 돈 잘 봅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차치하고요. 그건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 그래서 제가 많이 먹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10명 중에 6명이요. 미국, 국민, 유럽이나 10명 중에 6명이 일주일에 2번을 먹습니다. 초콜릿을. 제가 보기에 2% 거의 안 드시잖아요. 누가 주면 먹습니다. 본인이 안 사드시죠. 그렇지 않은 거 엄청 사드신다는 걸 인지하신다는 거죠. 단짠 단짠을 외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니까. 칩토스 먹고.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십니다. 초콜릿은 안 좋고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가세요. AMC 말씀을 좀 드릴 건데. AMC가 지금 AMC 머드릭이라고 하는 어제 캐피탈이 일단 850만 주를 3자 배정을 받고 나서요. 받자마자 이 원가가 27달러 12센트예요. 받자마자 당연히 다 팔았다고 합니다. 850만 주를. 그래서 큰 수익을 받다 하면서 지금 월가의 비판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 프로님 말씀은 선악이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는 850만 주를 산 거예요? 받았죠. 유성증자로? 네. 받았죠. 3자 배정으로. 그런데 주가보다 싸게? 거의 그 가게 받았죠. 그런데 어제 급등했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다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예요. 캐피탈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받을 때 물어봤더니 AMC에 대한 괜찮다. 이제 걱정이 좀 열리지 않겠냐 했다가 다 팔고 나서는 AMC가 과대평가 구간이다. 이건 주식이 위험한 주식이다 하면서 약간 이제 바로 뒤집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월가에 아주 폭탄이 이어지고 이게 무슨 캐피탈 회사냐. 차라리 단타를 쳐라 이런 식의 어떤 좀 폄훼가 이어지고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도 지금 장 시작 전 한 20% 이상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미국 주식으로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시스템 매매를 주면서 돈을 번다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 주식은 그게 안 될까. 딱 기계 걸어놓으면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안 돼요. 왜요? 실적 때문에 안 됩니다. 3개월마다 실적을 물어보고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 틀이 깨져버려요. 추세가 급등하거나 급당하거나 급락해버리거든요. 그럼 원래 추세가 이어지는 게 시스템 트위링이 사실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급등당해버리면 틀어져 버리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그냥 주식을 사서 가져가는 거 S&P500입니다. 올해 4월까지 가져가면 10%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고 하는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RSI 상대가 강도 지수죠. MACD가 다 했더니 전부 손해보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은 적어도 테크니컬 분석으로는 잘 분석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의미가 너무 크고 아시겠지만 또 지표에 대한 의미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실적의 추세가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아니고 미국으로 가서도 어떤 아주 기법 투자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리딩 방송이나 뭘 찍어주는 게 참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기사 준비된 거 봤고요. 장이 시작했나요?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장 시작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데 S&P500이 0.08% 살짝 올라가고요. 다우도 역시 0.14% 조금 올라가는. 나스다 역시 0.07% 그냥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에 대한 너무 잘 나와도 문제, 너무 못 나와도 문제 그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어떤 방향을 못 찾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파이가 먼저 뽑혔는데 소파이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겸비된 종목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료 아까 실적을 좀 봤는데요. 괜찮았죠, 실적은? 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이 유저가 계속 증가할까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의미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주가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AMC 애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9.35% 거의 40달러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캐피탈. 네. 우드메릭. 하루만 참았으면 20% 더 벌잖아요. 아, 너는 무슨 말씀을 안 했더니 아깝네요. 저러면 더 참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래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장주 고점을 잡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러다 망하죠. 그러다 망하죠. 뭐 우스갯소리니까 그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사를 한번 좀 뭐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패스합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동차 부품업체, 어드밴스 오토파트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요즘에. 그 중고차도 좋고요. 그다음에 부품업체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지금 차를 고쳤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건 다 이해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준비도 아까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도 아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실제 실적보다는 주가는 재미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가이던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도 가이던스는 스스로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오히려 자신 없는 통포로스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올해 경제가 재개되면 아마 자기를 많이 안 쓸 것 같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관계자분들은. 일단 실적은 너무 좋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막삭스가 중립에서 매도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시네마크 아이맥스를 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극장에 많이 안 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극장 주도는 빠지는데 AMC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지. 그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가 서머피셜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진단회사하고 모더나 백신을 같이 만든답니다. 뭔가 협업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산대행. 네, 그렇습니다. 한다보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충 보고 한번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실시간으로 맵을 봅니다. 대체적으로 다 약간 강보합 정도 보이고요. 저는 엔비디아가 한 1%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우중충한데 비자 쪽,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결제회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봤자 1%니까요. 오늘은 많이 빠지는 것도 없고 많이 급등하는 것도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장 초반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약보합 그리고 빅테크는 강보합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강보합 정도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인데 벌써 다들 휴가 가셨나요? 왜요? 조용조용 지지부진 뭐 그저 그래서요. 시장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분위기를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딱 표현하자고 그러면 이번 주는 말입니다.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분들은 고용지표 보고 한번 매수해보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어떻고 잘 안 나오면 어떨까요? 잘 나오면 너무 잘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또 한번 우리 아이에 대한 고파가 커질 것이고 못 나온다 그러면 예전처럼 금리 안 올리겠나 좋아할 게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단 말인가? 나는 어떤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무슨 얘기할지 뻔해 압니다. 잠시 후면 fmc의 미팅이 또 이어집니다. 15월 16일 날. 그걸 보고 또 매수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이벤트 있거든요. 항상 이벤트 있는데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매수하는데 주식은 언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때가 언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면 되는 거지 아무때나. 항상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약간 조용한 흐름인데 조용하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조용한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야 될 종목들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좋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애쉬가 조그만한 회사는 인수했다고 그러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강한 연도색이 안 보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미국 주식 한 바퀴 재미있게 잘 돌았네요. 이번 주는 고용 지표, 다음 주는 연준 코멘트 기다리면서 그냥 그저 그저 그럴 것 같다.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공포스럽고 또 전문가 분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 이벤트가 사라지면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벤트가 없었던 날이 없어요. 미국 주식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좋은 주식은 언제나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 이런 거 장우석 본부장님이 찍어놓으신 강의 있죠? 있습니다. 그거 지금 16개 강의 관리되어 있고 그거 안 들으시면 아직까지 계신가요? 유일한 단점은 무료가 아니라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만 좋은 건데 이렇게 미국 주식이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좀 공부해놓고 네. 한가할 때 공부해놓고 또 뜨거울 때는 가서 싸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와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납땜하고 독일에서 탄광 가서 탄키고 그렇게 해서 벌어온 달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달러를 밖에 나가서 주식 투자해서 잃고 오면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우석 본부장님의 강의 잘 듣고 좋은 주식 사서 많이 먹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미국 주식은 장난 아니에요.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3개월 시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잘 쉬셔야 또 내일 3프로 TV 보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또 저녁 때 뵐게요. 아 내일 저녁은 제가 못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는 뵙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